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올해 45회 차량 손해사 사정사 수석으로 합격한 이동욱입니다 올해 나이는 36이고요 부산에서 살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봄에 입사해서 11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 시험 점수가 1과목 이론이 63점 2과목 구조가 78점대로 평균 71.5점으로 정말 감사하게도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사를 해서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손해사 정사 자격증 없이 업무를 하는 자신에게 좀 더 떳떳하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처음 도전이었기 때문에 학원 강의 이런 걸 고를 때 아무래도 합격자를 제일 많이 배출하고 탄탄한 교수진과 커리큘럼이 있는 학습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인스테이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석 합격자가 다수 배출되고 있고 작년에도 차량 수석 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입말 없이 그냥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석 합격자들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 이 학원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1차를 이제 근무 경력으로 면제를 받았고 2차 준비만 하면 됐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약 7개월 동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시험 공부에 임할 때 한 번에 끝내자는 마음가짐으로 내년에도 또 한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한 번에 끝내자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했던 것 같고 1월부터 3월까지는 교수님들의 기본 강의를 통해 가지고 기초를 탄탄하게 쌓았고요 4월부터는 답안 작성 연습을 시험 전까지 했습니다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가 제일 힘들고 하지만 그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습의 반복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대부분은 이론보다 구조 항목의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온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 이 말인즉슨 구조는 어떤 문제의 주어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어본다고 생각을 했고 이론 같은 경우는 좀 더 정확한 키워드와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구조 같은 경우는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이론 같은 경우는 많이 써보는 걸로 거의 암기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침에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조용할 때 혼자 공부를 1시간 했고 퇴근하고 나서 가족들과 식사를 한 뒤에 복사실에 가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앉아서 주말 할 것 없이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왔고요 4월부터는 작성 연습을 해야 되다 보니 아침에 1시간 저녁에는 3시간, 4시간 정도 공부 양을 늘렸습니다 7월 정도에 신기술이라든지 개정약관이라든지 그런 걸 따로 정리해서 별개의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합격으로 이끌어 주셨던 김강준 교수님, 박재열 교수님께 감사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 김강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예시와 어떠한 경험담을 위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쉽게 강의에 편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해가 쉬웠기 때문에 진도를 쭉쭉 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박재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상에서는 보다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터넷 링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섬세한 강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수험생활 팁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1월부터 3월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열정을 다해서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슬럼프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극복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할 때는 저는 스터디 메이트와 같이 했는데 스터디 메이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경쟁자이자 가장 가까이 있는 동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그렇게 계속 시험 전날까지 나가다 보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 시너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격 휴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장에서 내가 긴장감과 압박감을 이겨낼 수 없으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공부한 양이 절반도 내 능력을 표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마인드 컨트롤로 공부를 할 때는 겸손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거만하게 시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 교만하고 거만하게 시험에 임한다 하면 긴장감과 압박감이 조금이나마 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식은 먹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먹었습니다 커피 한 잔 먹고 배가 부르면 소화는 생리적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냥 시험 빨리 보고 가자 라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입시를 했습니다 46회에 도전하시는 수험생들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슬럼프는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슬럼프를 극복 방법을 개개인별로 빨리 찾아서 슬럼프가 왔을 때 빨리 극복하고 다시 내 공부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면 2, 3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어떤 기출문제에 대한 해답을 조금이나마 대충이나마 쓸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중복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하지 않고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원이나 강의를 옮기는 것보다는 처음에 인스티비를 선택했다면 끝까지 믿고 함께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45회 합격했다는 것도 솔직히 믿기지가 않지만 이제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것에 대해 엄청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46회 수험생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이 기쁨을 같이 노려봤으면 좋겠고요 김강준 교수님 그리고 박재열 교수님 그리고 인스티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 인스티비 화이팅! 김강준 교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